주님을 믿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, 그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오늘 마지막 순간을 하고 싶어서 주님한테 한신하며, 목숨을 걸고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를 해낼 시간이 되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버지,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. 예수 빛으로 우리. 아멘. 우리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. 예수 빛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 빛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을 믿습니다. 예수 빛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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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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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